반갑습니다. 구의의 운영위원장 박노섭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우리 박철희 단장님처럼 예쁘게 입고 나오셔서 사회를 많이 보신 분 같으면 유능할 수 있는데요. 제가 소개를 드리게 됐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좀 해주시길 기원 드리면서 오늘 우리 종로구 어르신들을 위한 공연에 많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. 그래서 오늘 행사에 참석해주신 내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로 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먼저 우리 정세균 국회의원님께서는 지금 의회 감사 때문에 조금 늦으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따가 참석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. 그것은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. 오늘 우리 어르신들 우리 종로구 어르신들을 위해서 세 살 다하고 뛰고 계시는 우리 김용정 구청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또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우리 종로구 어르신들을 우리 김용정 구청장님과 함께 널어가고 계시는 김복동 의장님 찬석하셨습니다. 네 그리고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정윤원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. 건설 복지위원회 최경연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. 우리 이수경 전 부위원장이었습니다. 참석하셨습니다. 이상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. 경점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. 강민경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. 우리 종로구 어르신들을 대표해서 우리 양승호 회장님께 참석하셨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우리 새마을 종로구주의 서울시 회장을 맡으신 남상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. 오늘 큰일을 하시는데 우리 김정은 우리 회장님을 먼저 소개를 드렸는데 좀 늦었습니다. 우리 한빛 웨딩월 회장이신 김정은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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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배우협회에서 제일 우리 얼굴입니다. 간판이고 모든 걸 다 하고 있으니까 항상 돈가 많습니다. 며칠 전에 또 얼마 전에 대종상 시상식 때 부산영화제에 대해서 보니까 화면에서 봤습니다. 역시 액션도 여우니까 화면이 더 좋습니다.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 배우협회에서 제일 참 원로이시고 우리 영화계에서 아주 큰 일을 많이 하시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. 돌아오지 않는 해병회 고장동희 선생님과 아주 연령을 하신 주연배우 그리고 지금 한국영화인 원로회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이해룡 우리 이사장님 참석합니다. 큰 박수 좀 주십시오. 야 아우야 안 보이지 않냐 그렇게 하면은 아휴 지난번에 한군데서 찍어 그냥 이사장님 죄송합니다. 그 꽃을 제가 준비해놨는 느낌을 제가 지금 못하셨습니다. 얼굴 이해해놓은지 못찍었어. 네 다음에는 우리 김미정 영화배우님을 소개하겠습니다. 이분은 신라이 날 밤 푸시어라 금손하던 주옥같은 히트콜을 남기신 혜인 선생님의 분이십니다. 우리 정말 전 미스코리아 출신입니다. 김미정 우리 영화배우님을 소개합니다. 안 오셨어요? 오늘 오신다고 했는데 병원에 가셨어요? 하필이면? 미스코리아 일 найдено. 네 오늘 전숙 어머님 오셨어요? 오고 계십니다. 전숙이 분은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제기래의 대종산 작품상을 받은 사락방 손님과 어머니에서 주연을 하신 분입니다. 전숙시라면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어머님 상입니다. 오늘 지금 오시고 계신다니까 좀 이따 뵙겠습니다. 다음에는 또 영희 형이 아시겠네? 안 오시고? 종영희 형아 와인인가 많이 빠지셨네요. 무정희 형아 처음부터 그래요. 영혜수 우리 배우님은 한건 선생님이 나오셨나? 한건 선생님이 아까 못 뵀는데? 우리 영화배우 한건 선생님이 소개합니다.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. 문유봉 선생님이 나오시고 남정희 여고병원님은 남수정희이지 김경란 우리 여고병원님 TV에 많이 합시다. 일어나십시오. 김경란 대출 한번 사랑해 주셔서 나오십시오. 주학자 우리 영화배우님 안 오셨습니까? 영화배우님은 안 오시고 전미경 우리 배우님은 안 오시고 남은 아유 많이 오셨네 김경에 안 오시고 아유 많이 안 오시네 유경혜 우리 배우님 앞에 있다. 유경혜 소개합니다. 영화배우 유경혜 그리고 저 주연 배우로서 TV도 많이 하던 우리 미남 스타 유영국 우리 영화배우님을 오늘 참석하셨습니다. 올해 한번만에 후기인데 우리 문철재 우리 배우혜태의 조모 영화배우 문철재 소개합니다. 그리고 오늘도 예심을 한 번 오셨습니다. 춤으로 단편영화제 DPEG 이혼양을 하시고 현재 아웃사이더를 촬영 중에 있습니다. 있는 우리 김은호 감독님 참석하셨습니다. 큰 박수 좀 주십시오. 14일 날 제하고 같이 팔땅에서 촬영이 들어갑니다. 팔땅에 날짜에 잡혀있습니다. 남기란 감독님도 참석하신 걸 아는데 남기란 감독님은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고 이준엘씨 주연한 평양 면발 또 영국의 백칠화연구 아주 뭐 데이트를 했죠. 백여자품을 감독을 하셨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몇째 가시는 기내수국에 올라가실 겁니다. 그 다음에는 지금 서울 예술대한학교 이사장이시며 경영화 명태를 촬영 중에 있으신 우리 장태령 감독님 아까 오신 걸 알고 있습니다. 장태령 감독님 소개합니다. 큰 박수 좀 주십시오. 그리고 한국시나리오 작가협회 고문이신 최석규 우리 시나리오 작가님 참석하신 걸로 아는데 아까 최석규 예 큰 박수 좀 그리고 한국시나리오 작가협회 부의사이신 문성용 이사님 안 오셨어요? 예 꼭 오신다고 했는데 허성훈 작가 안 오고 시나리오 작가 이종근 작가님 오늘 참석하신 걸로 아는데 소개합니다. 큰 박수 좀 주십시오. 그 다음에 양윤식 시나리오 작가님 참석하셨습니까? 신명석 회장님보다 참석 안 하고 이재영 해완경찰서 총무 참석하셨습니까? 연합회 연합회 총무원님 종례문상가 새마을금고 조태엽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. 큰 박수 박수 종독중부 새마을금고 종영봉 이사장님도 참석 하신 걸로 아는데 종로구 방해협의회 김병국 부회장님 참석 하신 걸로 아는데 안 하셨습니까?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. 그리고 부천대학교 영양학 교수이신 소명환 박사님 아까 오신 걸로 아십니다. 소명환 박사님 영양학에게서는 아주 신명합니다. 아이고 해를 봐야겠다. 사단마매 한국영화배우협회 현현아 자문장님 참석하셨습니다. 네 한국조합연합회 여성회장원회 주봉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.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내빈이신데 시간 관계상 다 1, 2, 소개를 하지 못하고 정말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내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. 빨라서 좋죠? 네 좋아요 좋아 좋아 그러면 오늘 이 행사에 인사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협찬을 해주신